음악 당신은 기억에 남는 여행을 떠나보셨나요? 음악 코발트빛 바다와 그림 같은 섬 음악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곳 지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세요 음악 한류해상국립공원 한류해상국립공원에 비경이 펼쳐집니다 통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륵산 한류수도 케이블카 남해바다 푸른정원 장사도 아름다운 풍광은 인기드라마의 배경이 되고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공간은 보는 이에 오감을 자극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재래시장 바다와 삶이 있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통영의 깊은 맛 통영의 맛에는 이야기와 추억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골목 갤러리 흥피락 마을에서는 동화 소개서처럼 행복한 꿈을 꾸게 됩니다 통영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곳곳에서 훈장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세병관 임진왜라는 역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산도에서는 세기를 초월한 위인의 집 면목과 마주하게 됩니다 충무공 정신을 기르기 위해 매년 열리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한려수도 바다축제가 어우러져 문화와 신명이 있는 최고의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의 거장들이 통영의 품 안에서 예술원을 불태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거듭난 통영 여행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리며 달리는 해안도로 눈부시게 빛나는 자연,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에 스탠포드 호텔은 리조트가 탄생합니다 당신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별장 같은 신개념의 복합휴양 리조트 스탠포드 호텔은 리조트는 품격 있는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푸른 바다, 흰 요트 그 위에서 보내는 꿈 같은 시간 통영을 굽어보는 최상층의 인피니티 풀과 루프톱 바 웨딩, 연회, 파티 등을 위한 드넓은 잔디광장 통영의 진귀한 식재료를 이용한 퀴증과 특급 셰프의 정성이 깃든 요리 그리고 해안도로 산책길, 스파와 사우나, 피트니스 호텔과 리조트에서 바로 연결되어 전용 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남해수욕장 등 대자연 속에서 맛보는 달콤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는 한산도 바다에 울려 퍼지는 통영국제음악당 온몸으로 즐기는 요트와 골프 건강과 휴식을 주는 바다의 제철 음식까지 스탠포드 호텔은 리조트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탠포드 별장형 빌라 스탠포드 호텔은 리조트 통영에는 힐링을 위한 세 채의 특별한 별장형 빌라가 마련돼 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별장에서 완벽한 힐링을 원한다면 단연코 프라이빗 빌라를 추천합니다 프라이빗 빌라는 힐링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기기에 적합한 복층형 구조와 누구의 방해 없이 오롯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심한 설계로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스탠포드 콘도 미니엄 남의 자연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이기에 행복한 시간을 꿈꾼다면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콘도 미니엄이 있습니다 자연을 콘도 미니엄 안으로 들인 지혜와 더욱 여유로운 가족 공간으로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이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거실과 객실 모든 곳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님께 통영 앞바다의 아름다운 전망과 특별한 감동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 품으로 시원하고 아늑하게 인테리어를 설계하여 프라이버시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스탠포드 호텔 통영 탁트인 통영 바다의 특별함 복합휴양 리조트에서만 허락된 다채로운 부대시설 세계적인 호텔에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호텔 그 이상의 즐거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호텔 통영은 최상의 자연과 시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그룹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진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세심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호텔 체인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그룹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통영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인생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아멘 아멘 아멘